미추홀고 보건소가 10일부터 이달 말까지 11월 걷기 챌린지를 운영합니다. 이번 챌린지는 고혈압과 당뇨병, 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을 가진 주민의 운동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. 참여를 원하는 미추홀고 주민은 기간 내 걷기 앱 워크온을 이용하면 됩니다. 10만 보를 달성하고 미추홀 보건소에서 혈압과 혈당 등을 검진하면 소정의 건강물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10,000 연구 Vous aprop Soul 우算